자 이렇게 되면 이성열까지 가겠군요. 최재원부터 시작해서 최재원부터 시작해서 좌우 때렸습니다. 좌우, 좌우 스킬을 완전히 넘깁니다. 말석, 말로 홈런이 만들어집니다. 이성열의 끝내기 말로 없는 그림 같은 드라마 같은 일이 만들어집니다. 끝낼 수 있는 주자까지 나갔습니다. 다석에는 이재원 아 고의사고로 걸어내요. 일루베이스까지 채워지고요. 이제 주자는 말로가 됐습니다. 초고텔입니다. 1루수 잡아서 홈으로 그리고 1루로 갑니다. 1루 1루에서 아웃됩니다. 페라자를 걸으면서 아 오늘 경기 어떻게 끝날까요? 스윙! 경기 끝납니다. 1대0 롯데자이언츠의 승리 바노아이글스의 연승을 끊고 1루수 잡고 예상됩니다. 예상되면